그댈 사랑해서 아픈 건가요 너무 사랑해서 볼 받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진아씨를 와오로 추대한다 누구 마음대로 구여국의 대야철장에 철광소 공급을 중단하다 야철장을 내놓던가 알아서 철광석을 구하든가 마음대로 하시오 이건 선전 보고입니다 어째 구여국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구여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해라 언젠가 덜미를 잡고 말 테니까 어련하시겠어 곧 구여국의 왕이 될 몸이신데 그 수장이 수로인 듯합니다 수로를 잡아오는가 문초를 해서 자백을 받아낼 것이야 여유 아멘